이번 영상은 점토놀이 기초 기법 중에서 물방울 모양 만들기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란색 점토를 이번에 준비를 했는데요 물방울 만들기 라고 해서 물방울 모양이라기보다는 아이들이 흔히 좋아하는 당근 모양이라서 길쭉한 세모 모양이나 짧은 세모 모양을 말하는데요 전체적으로 파란색 점토를 꼭꼭 반죽 할게요 모든 모양은 동그라미 모양에서 만들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저번에 동그라미 모양도 배웠듯이 꼭꼭 반죽한 다음에 바로 물방울로 배우는 게 아니라 동그라미 모양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동그라미를 다시 한번 만들었어요 자 근데 이거를 물방울 모양을 만들려면 양이 많기 때문에 손 바닥을 이용하는데 손을 짝 핀 상태에서 손을 모아주세요 그리고 손을 이렇게 세워주면은 자 이렇게 손을 밑으로 내려와 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옆에서 한번 보여줄게요 자 동그라미가 여기 있고 책상과 내 손이 바닥이 바닥에 닿은 상태에서 비스듬히 이렇게 몸을 숙여주듯이 약간 비스듬히 숙여주세요 숙여준 상태에서 각도가 약간 기울어지죠? 자 이 상태에서 항상 반대쪽 손은 책상을 잡아주는 게 안정감 있는 모양이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살짝살짝 한쪽 면은 아래쪽에 힘을 줄여주면서 밀어주세요 그러면 자 이렇게 물방울 모양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물방울도 지금은 이렇게 짧고 예쁜 모양이 됐지만 이거를 계속해서 비벼질 경우에는 물방울의 모양이 점점점 길어져서 우리 친구들이 말하는 당근 모양이라고도 하기도 하죠 이 당근 모양이 되기도 해요 자 이 모양들이 많이 모여져서 여러가지 모양으로 변형이 될 수가 있는데 이 방법을 한번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렇게 양이 많은 걸로 만들었지만 자 이걸 또 한번 나눠볼게요 자 꼭꼭 반죽해서 자 큰 양을 할 때는 좀 전에 배운 방법으로 하면 되지만 양이 작은 경우에는 우리 지난 시간에 동그라미 할 때 똑같습니다 이렇게 4개의 모양을 뜯어주세요 그런 다음에 물방울 모양도 마찬가지예요 동그라미를 만들어주고 난 다음에 연습을 할 거예요 항상 점토 놀이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동그라미 모양이에요 이 모양이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 어떤 모양이 만들어지면 모양의 선이 생긴다든지 점토가 갈라진다든지 이런 여러가지 현상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항상 점토는 반죽하고 동그라미 모양을 만든 다음에 그 다음 단계의 모양으로 바뀔 건데요 자 이렇게 작은 동그라미를 만들었을 때는 점점 보다는 양이 훨씬 4개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양이 작아요 이 상태에서 우리 친구들이 할 때는 우리 유아 친구들도 마찬가지로 손을 편 상태에서 손을 이렇게 세워서 각도를 세운 상태에서 약간 비스듬하게 살짝살짝 밀어주세요 어? 이랬더니 이렇게 물방울 모양이 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모양을 다시 한번 더 길게 밀고 싶을 때는 좀 더 밀어주면 돼요 자 그러면 이거를 우리는 물방울을 만들 때 좀 짧게도 만들고 길게도 만들어서 모양에 따라서 어 선택 묽은 모양이 달라질 수 있는데 사물의 모양이 달라질 수 있는데 자 이 동그라미를 살짝만 한번 밀어 볼게요 살짝살짝살짝 비스듬히 끝에만 살짝살짝 하면은 이렇게 짧은 모양의 물방울 모양이 돼요 이거는 뒤집었을 경우에는 나중에 우리 친구들이 딸기 모양을 만든다든지 했을 때 아니면 짧은 당근을 만들 때 사용을 할 수 있는 모양이고요 자 다시 한번만 할게요 동그라미를 갖다 놓고 손을 편 상태에서 이 부분을 사용할 거예요 새끼손가락 라인을 타고 온 이 손바닥 지면을 이용을 해서 세워준 상태에서 이렇게 밀면 안 되죠 약간 비스듬하게 기울였을 때 점토가 손바닥에 닿을 거예요 이렇게 손은 비스듬하게 해서 닿은 상태에서 살짝살짝 밀어서 모양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밀다가 멈췄을 경우 이 끝 모양이 뾰족하게 나오지 않았어요 이럴 때는 눈으로 확인하고 난 다음에 더 밀어주고 다시 한번 더 밀어주면 점점점 밀어주면 자 전체적인 모양이 평평한 일자 모양이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당근 모양이 되는 거예요 길쭉하게 모양이 만들어지죠 자 이렇게도 변형이 될 수도 있어요 다시 한번 양이 있으면 손을 세운 상태에서 이렇게 동그라미 앞에 가고요 자 비스듬하게 숙인 상태에서 살짝 어 안됐네 살짝살짝살짝살짝 밀어주듯이 하면서 모양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길이에 따라서 모든 모양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 양을 작게 하고 싶어요 더 작게 그러면 이거를 다시 한번 더 작은 걸로도 한번 만들 수가 있는데 자 이렇게 똑같이 뜯었어요 근데 바로 물방울 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모든 모양은 동그라미가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그 어떤 모양으로도 만들 수 있다고 했어요 자 동그라미 모양을 만들었어요 똑같은 방법으로 계속 연습을 해주는 거예요 자 이 동그라미 모양을 만든 다음에 어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뭐예요 동그라미 양이 너무 작아요 이럴 때는 손바닥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지난 시절에 동그라미하고 똑같죠 손가락으로 사용을 해도 돼요 손가락으로 끝부분만 살짝살짝 밀어줘도 이렇게 물방울 모양이 만들어지기도 해요 자 근데 우리 친구들이 너무 작은 친구들은 손이 작은 경우에는 이렇게 해도 사실 모양은 나와요 모양이 다 다르고요 어 이렇게 동그라미가 작을 경우에는 검지 손가락 끝으로 하거나 아니면 어 검지로 하니까 너무 힘들어야 하는 친구들은 두 손을 사용해도 되고요 보통 검지 중조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손가락 두 개를 붙여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만 자 첫 번째는 이렇게 동그라미를 해서 손바닥을 세운 상태에서 약간 비스듬하게 이렇게 비벼줘도 돼요 근데 양이 너무 작은 경우도 이거를 가지고 다시 작게 만들어 볼게요 자 이렇게 작아요 자 이렇게 작은 동그라미가 만들어졌을 때는 이렇게 작을 때는 손바닥 하기에는 너무 전체적인 모양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럴 때는 손가락 끝으로 살짝 자 전체가 보여지죠 더 길게 하고 싶어요 하면은 좀 더 밀어주면은 앞쪽은 통통하면서 끝으로 갈수록 뾰족한 모양이 만들어지거든요 이렇게 다시 손끝으로 이렇게 살짝만 밀어주면서 모양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렇게 짧게 자 이런 모양들이 나중에 만나게 되면은 자 이렇게 하면 리본 모양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세우면 당근 모양이 될 수 있고 두 개가 합쳐지면 하트 모양도 될 수 있고 이렇게 길쭉한 모양의 모양들이 당근 모양만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숙였을 때는 물고기의 꼬리 모양도 만들어질 수가 있고요 여러 가지 모양들이 변형이 돼서 어떤 모양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는 무척 도움이 되는 기법이에요 그래서 이 물방울 만들기 같은 경우에는 여러 번 반복해서 계속 연습을 하면서 이 방법을 배워 보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